마일리포에서 패들보드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는 파도 다음에 조금 각이 세워져서 지금 뒤에 파도를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닷물은 되게 부드러운데 속도를 내고 머리에 호프로를 차고 있었는데 호프로로 좀 낮게 파도를 촬영하면서 사이드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는 조금 나는데 아직 버튼 톤을 시도나 하진 못하고 그냥 사이드러닝을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지금 방향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균형 감각은 어느정도 갖춰서 타임을 잡을 수 있는 장면이 나오네요 영상 촬영을 방송을 중단을 해보겠습니다